65번요. 간접가열 급탕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냈습니다. 징기 사일런스와 그런데 징기 사일런스 같은 경우는 징기를 갖고 물이나 가열 물체에 직접으로 가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된다? 간접가열이 아니고 직접가열이죠. 징기를 가지고 스팀 가지고 물이라든가 또는 물체를 직접 가열해 버리는 방식, 직접 가열 방식에 들어갑니다. 저탕조, 보일러, 고가수조 전부 다 간접가열 급탕법에 해당되고 강간 종류 KS기호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배관용 탄소강간 SPP죠. 사용 온도 350도 이하, 압력은 1Mpa 이하로 들어가는 것. 저온 배관용 탄소강간 SPLT죠. 고압 배관용 하고 나왔습니다. SPPH가 되겠고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 SPP에서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강간부터 우리가 뭐가 된다? 관에 두께 표시해 주죠. 그게 바로 뭐였다? 스케줄을 보냈죠. 10 곱하기 S분의 P 사용압력, 허용응력 해가 쓰는 것. 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67번, 폴리에티넬에 간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기볼트는 바로 뭐다? 성면 시멘트 간 성면 시멘트 간 바로 이걸 이어줄 때 쓰는 게 바로 기볼트 전압이 되겠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68번이요. 배관 접속 A가 앞쪽으로 수직으로 구부려져 있어 나타난 것은 했습니다. 5는 L보죠. 1번이 되고 얘는 가는 L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T표시인데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X표시인 건 용조 표시해 주는 거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69번 갑니다. 증기보일러 배관 환수관 일부 파손되는 경우 보일러 수 유출하기 때문에 안전수위 이하가 되어 보일러 수가 빈번한 상태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면 아래로 들어오죠. 환수관이. 바로 무슨 법? 하트포트 접속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수면 아래로 대략 얼마야? 50mm 정도. 이하로 접속하는 게 하트포트법. 관지름이 입상간 20mm일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관의 벽에다 지지해 주죠. 13mm 이하일 때는 이 거리가 얼마?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일 때는 2m마다. 33mm 이상인 3m마다 고정해 주는 거죠. 20mm이니까 얼마? 13mm 이상 33mm 미만이죠. 그럼 얼마마다? 2m마다 설치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71번. 진기배관 시공이네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간을 붕괴하는 경우 간을 팽창 고려해서 진고한 수시 진기배관 주간은 보통 50분의 1 이상 선상향 구배해 주죠. 그 다음에 벽에서 50에서 60mm 정도 떨어지게 방열기 높이는 얼마? 650mm 정도 자, 여기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감상되었습니다. agua still 아멘